김갑진 개인전 나무와 까마귀의 변주 2018년 미술세계 귀해 2018년 미술세계 귀해 2018년 미술세계 귀해 2018년 미술세계 귀해 나의 혜화의 본질은 표현 후 구현에 있으며 존재에 대한 물음을 혜화로 표현하는 데 있다 나의 혜화의 본질은 표현 후 구현에 있으며 꺾이고 잘리고 풀어지고 어디 상책이 하나 없이 삶이 사라지더냐 나무도 그와 같이 삶을 살아간다 나의 혜화의 본질은 표현 후 구현에 있으며 이그 드라실과 까마귀 나의 혜화의 본질은 표현 후 구현에 있으며 나의 혜화의 본질은 표현 후 구현에 있으며 나의 혜화의 본질은 표현 후 구현에 있으며 나의 혜화의 본질을 표현 후 구현에 있으며 감사합니다.